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사람을 불시하라 가슴에게 불지를 놓고 냉정기 집을 돌린 그 사람을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가 어진찍이 달려가야 기리고 또 놀란다 너무 기쁜 봉이가 된 사랑의 은혜에 내가 올 듯한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내 끝이었다 냉정기 뒤로 돌린 그 사람을 지우러 간다 뭘 받아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가 아직 지금 달려가야 기리고 또 놀란다 아직 지금 달려가야 기리고 또 놀란다 내 지원한 공이 가린 사람의 은혜에 내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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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